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코웨이 블루힐스 농구단이 에덴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자를 초청해 특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휠체어 농구체험을 통해 선수와 이용자가 교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휠체어를 타고 공을 주고받으며 경기장은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나사로운 4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제 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휠체어 농구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장애 청소년부터 청인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코웨이 블루힐스 농구단 선수들이 함께 직접 휠체어를 타며 농구를 체험했습니다. 이용자 한 명과 선수 한 명이 짝을 지어 직접 휠체어를 밀고 끌어주고 슛을 하고 함께 응원도 합니다. 또한 코웨이 블루힐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장애인 누구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웨이 블루힐스 휠체어 농구단이라 에덴 복지관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 농구 체험도 해보고 이런저런 체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 체육관에 오랜만에 평소보다 더 넘치는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